김복현! 와! 증명! 증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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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완벽한 프리킥골! 또 하나의 찬스죠. 아, 살려낼 수 있을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일단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두 점 차이기 때문에. 자, 월드클라스가 4대2. 두 골 차에 여유는 있습니다만 또 절차절병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나 못 보겠어. 아, 나 때문이야. 아, 제발. 민경! 한 번, 민경 한 번 세게 한 번 잡아. 네! 민경 선배가 차, 민경 선배가 차. 민경 선배가 차. 자, 라라 오른쪽이 살짝 벼 있거든요. 오른발 쪽이 지금.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 왜 이렇게 비었지? 저거 때리면 돼, 전장버거. 야, 저거 완전 비었는데 어떻게 해. 자, 김민경이 준비합니다. 김민경.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리킥! 빼주고! 모릅니다. 리킥! 빼주고 김민경!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자, 이거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리킥! 빼주고 김민경! 어, 빼주고! 김승혜! 야! 리킥! 빼주고 김민경! 어, 빼주고! 김승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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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민경이 내주고 김혜선이 받아주고 다시 한 번 뒤로 뺐는데 김민경이 피한 뒤에 김승혜가 꼬져나왔어요.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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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라티! 에바! 아, 패스 좋아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헤이! 앞으로 가자! 앞으로 총아! 앞으로 가자! 언니 뒤에 있으니까 가야 돼! 경소! 경소! 경소 거야! 하지만 경소가 잘랐습니다. 경소! 서기에게 돌려줍니다! 경소! 경소가 잘랐습니다. 경소! 서기에게 돌려줍니다! 경소! 슛! 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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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적으로 섭플래스인 월드 클래스의 수비공간을 찢어놓으면서 경석이 콤비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오! 내려오! 아, 손승현이 준비하는 킥인. 압박해! 압박해! 잘 굴렸어요. 석이에게. 김수현이 뒤를 막고 있습니다. 손승현이 골을 회전시킵니다. 아, 경소 살려냈어요! 아, 경소 살려냈어요! 받아. 받아. 서기를 봐야죠. 서기에게. 서기 열렸어요. 서기. 서기 택했어요. 서기. 서기 택했어요. 서기 택했어요. 서기. 서기.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 서기의 전매특병. 메쉬림을 응달하지 않습니까. 바로 때리지 않고 수비 벽에다 때리지 않고. 옆으로 쳐서 완벽하게. 이야. 발라드림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골. 자 손승현이 볼을 회전시키고. 경서가 찔러주고. 서기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왼발로 완벽하게 꽂아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정말 수준 높은 골. 예. 느낄 것 같습니다 이현희 선수가. 김진경의 킥인. 우회전킥을 하는데요. 드롭킥이에요 드롭킥. 이현희. 소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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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어려운 공간이었어요. 아 여기는 어려운 공간이었어요. 허경이가 잡았습니다. 허경이가. 허경이가 잡았습니다. 허경이가. 오른발 갖고 오는다 슛. 오른발 갖고 오는다 슛. 골. 허경이. 다가납니다. 멀티골. 멀티골 기록하는 허경이. 너머지면서 터닝슛을 해요. 강하게 꽂아놨어요. 다섯 골째 이번 시즌 다섯 골째 터뜨리는 허경입니다. 허경이가 스크린을 잘해줬습니다. 자 따라가나 김보경. 김보경. 홍수와 정혜인. 다시 한 번 김보경. 방향전환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김보경. 방향전환 좋습니다 김보경. 김보경. 아주 뱃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가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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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윙. 가윙. 김보경부터 완벽한 패스로 정혜인 선수에게 오픈 찬스가 열렸고요. 슈팅이 실패로 들어갔지만 허경이가. 끝까지 따라와서 헤딩으로 꽂아놨습니다. 자 세트플레이로 또 한 번 만들어볼 수 있는 액셔니스타의 기회. 야 끝까지 찬스 보자. 가자.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더 앞쪽으로. 그냥 앞으로 와. 시계야. 나 여깄다. 앞쪽으로 와야지. 앞쪽으로 와서 차야지. 배터나 보고 있어. 위에 남이 혼자야. 자 공 끝까지 봐 공 끝까지. 공을 봐야 돼 항상 공을 봐야 돼. 공 공. 미국 송BI thing it's up. 대단해. 이위정. 나입니다 이위정. 날라오는 공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 imagemilight 이 바를 찍어 놓았어요. 이혜정 날라오는 공을 정확하게 보고 이혜정 이 발을 찍어놓았어요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이혜정 헤딩골 지금의 이 골은 정말 엄청난 골이 개박전부터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골이 나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 주은이치 액션 인스타의 프리킥입니다 자 이혜정의 머리가 있어요 자 액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에서 한 골 더 놓고 가면 좀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캐시 준비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마쿠베로 올렸습니다 마쿠베로 아웃 마쿠베로 아웃 골대 맞았습니다 와 골이에요 세단합니다 골킥이었는데 저게 야 골 떠났고 튕겨나오는 아쉬운 프리킥 오케 와 혜인아 민석 골킥입니다 김설이 쪽 경석 경사가 올라갑니다 경석 골 잘 굴려요 김설이 오 부드럽게 다리 사이를 빼냈습니다 아 하지만 김가요이 가르챁니다 어우 석이 여유로 웬해오에 oraz 여유they 집중마크를 오직 오 오우 빨리 푸비해! 빨리 푸비해! 퀴퍼 세이브입니다! 킷썸! 킷썸 정말 축구 잘하네요. 뭐 필드에서도 그렇지만 홀트포드 운역치도 상당하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석이가 준비하는 코너킥! 경석 따르는 거 봐, 들어가! 설이 나가면서, 나가! 올렸어요! 펀치! 올렸어요! 펀치! 서구파! 서구! 킷썸! 순간 킷썸의 반응 능력! 대단해! 킷썸! 한 번 번개합니다! 김설이! 경석합니다! 오른발 기회! 슛! 경석합니다! 오른발 기회! 슛! 슛! 와! 킷썸! 잘 막았습니다! 이야, 판난력 좋아요! 최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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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서의 정말 완벽한 슈팅! 예! 아, 경서 진짜 꿀맛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 오른발에 완전히 걸렸거든요! 하지만 킷썸이 대단하게 막아냈습니다! 아, 킷썸 정말 축구 잘하네요! 자, 석이에게! 못 들어서게! 못 들어서게! 어려워! 어려워! 위험해요! 어! 어려워! 위험해요! 어! 안에서 영훈아! 오케이! 고! 고! 오케이! 나가,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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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으악! 숙복 골 나왔습니다! 푸üş。 악영훈이 만들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스피드에서 꽤 우리가 저러 밤 내내 열심히 뛴다고 칭찬을 그케 해주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대체 제인적인 힘이 어서넘는 거죠? 스밍파의 공식 경기 첫 골, 데뷔 골이 극장골이자 결승골이 될 수 있는 시간대에 터졌습니다. 앙예원 선수의 슈퍼플레이! 직접! 자, 직접! 진경아, 진경아, 진경아! 진경아! 아니, 앞에서 끊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못 끊어. 못 끊어, 못 끊어. 못 끊어, 못 끊어. 죽어도 할 거야. 알겠습니다. 뒤에 사람, 뒤에 사람!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자, 박선영의 프리킥! 자, 박선영의 프리킥! 골!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박선영! 자, 보세요. 딴 골로 얘기하면 당연합니다. 아, 박선영의 프리킥 골! 그걸 제가 얘기했거든요. 딴 골로 강하게 차면 앞에 수비가 3명이나 있었는데 다 통과해요. 여기! 여기! 미안, 미안! 해! 승매, 승매! 승매! 승매, 승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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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현! 승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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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볼의 선제골입니다. 승매! 승매! 탁볼의 선제골입니다. 자, 너무 잘 찾고, 소리를 탁탁하게. 라이딩키퍼가 손 쓸 수는 없었어요. 이게 약간 휘어져 나갔기 때문에 손은 뻗었는데 손 막고 들어가버렸거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 엄청난 골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한 번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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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홍장! 느린다. 김희정 잘 올렸어요! 자, 홍장! 우와! 우와! 오! 오케이! 홍장! 오! 아!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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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놓고! 하지만! 유빈! 오! 제꼈습니다! 유빈! 오! 제꼈습니다! 김가영! 우와! 오! 오!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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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꼈습니다. 김가요! 김가요! 자 차수민에게 차훈이! 어 치고 달리나요 차수민! 자 차훈이! 자 차훈이 차수민 따라 붙습니다. 자 차훈이 차수민 따라 붙습니다. 차훈이 지쳤어요! 저 gaining 적으면서 차수민 선수를 까눌렸거든요. 차수민을 느끼고 아이린 골키터가 나와있는데 리어 포스트로 꽂혀 나왔어요. 코발로 반박자 빠르게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아이린 선수로 반응하기가 이게 어려웠거든요 민지가! 민지가 한번 잡아! 민지! 민지! 민지가 한번! 제가 더 잡아? 제가 더 잡아? 민지가 찼을 때는 왼발로 차기 때문에 왼발 잡이, 각도가 좀 열릴 거라고 딱 판단했거든요 자, 김민지가 준비합니다 오, 저하리 숙이는 거 보세요 오, 저하리 숙이는 거 보세요 자, 김민지! 하! 하! 편하게! 민지야, 정확하게 편하게! 저 편하게! 하! 하! 프리킥 국대 패밀리!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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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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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국대 패밀리! 슈퍼 골이 터졌습니다! 슈퍼 프리킥 골! 와, 꽂아버렸어요! 도서리에 안전히! 이걸 꽂아버렸어요! 미사일 슛이라는 게 너무 밀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완벽한 프리킥 골! 그렇지! 그렇지! 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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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아, 이장훈! 마르세 유턴! 아, 이장훈! 마르세 유턴! 올라갑니다! 이장훈! 아, 이장훈! 마르세 유턴! 올라갑니다! 이장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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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줬어요! 박승희! 박승희의 볼입니다! 자, 어! 속이고 들어갑니다! 이정은! 자, 어! 속이고 들어갑니다! 이정은! 돌려주고! 속이고 들어갑니다! 이정은! 돌려주고! 자, 다시 한 번 이정은! 가나요! 때리기에는 수비가 많죠! 때리기에는 수비가! 어, 수비 3명! 앞에 섰어요! 얼마 잡으면 무조건 수비가 2명이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네! 어떻게 보면 두 줄 수비거든요! 네! 공 뚫기가 쉽지 않은 구척 장신의 수비 장벽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또 송소희예요! 송소희! 오! 스트레스 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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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희, 스트레스 백, 황소희 골! 황소윤! 재수님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번엔 왼발 골입니다. 트래핑 이후에 반박자 빠르게 떼냈거든요. 황소윤. 황소윤과 송소희의 투톱은 상당히 강력한 오정현. 킥인! 오! 주시윤, 박은영, 박은영. 주춤, 주춤. 황소윤. 황소윤. 송소희, 황소윤의 패스플레이. 패스플레이. 황소윤, 송소희. 황소윤의 패스플레이. 패스플레이. 패스플레이, 재꼈어요. 슛! 송소희의 패스에 이르는 황소윤의 왼발인 것 같죠? 네 왼발입니다. 황소윤의 왼발인 것 같아요. 송소희의 오른발, 황소윤의 왼발 막강한 투톱이 형성됐습니다. 무서운 팀이 하나 탄생했네요. 자 돌아섰어요. 오 그냥 때려버렸어. 송소희 송소희 끌고 갑니다. 송소희 송소희 끌고 갑니다. 황소윤에게 황소윤. 오 송소희 송소희에게 황소윤. 오 송소희. 오 송소희 슛다 송소희 슛다. 백스 트리트 송소희 백스 트리트. 대단합니다 송소희. 지금 황소윤과 송소희 두 명이 아나코넛 팀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대단합니다. 리바운드 볼을 바로 또. 집중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군요. 자 소희 소윤 소소자매 굉장한 태바람을 불러올 걸로 예상이 되는군요. 아니 아니 아휴. 남이 따라가. 기다려 남이 꼭 기다려. 해선아 주명이 봐. 주명이 보라고 주명이. 여기 같아. 김희정 올릴 테세입니다. 주명 테더 가능하죠? 자 김희정 들어올립니다. 올렸어요 주명! 올렸어요 주명!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주명아!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주명아! 이게 나온다고요? 진짜 멋있어! 미친네! 그냥 멋있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